이 문서는 대구광역시의 전철역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전철역에 대해서는 신천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전철역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신천력이었던 역에 대해서는 잠실새내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신천력 스테이션, 신천력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동부로 신천내거리에 있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전철역이다. 신천 하저터널로 칠성시장역과 연결된다. 신천교 하저터널을 통해 칠성시장역과 연결된다. 신천내거리에 역이 있고 출구는 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천교 하저터널로 인해 지하 3층 구조로 역이 깊은 편이다. 2역의 8번 출구 인근에 경북대학교가 있으며 안내방송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한다. 최근에 고향집 칼국수 재바우 광고 안내방송이 새로 추가되었다.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신천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여 신천동이라고 하였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의 군송규정 시행내규로 정한 경기혁명인 경북대입구가 변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1.4km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8번 출구 앞에는 오전 등교 시간에만 한정 운행하는 경북대학교 전용 셔틀버스 승강장이 있다. 실제로 신천력에서 아침 시간대에 등교 셔틀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는 하나, 대구역이나 칠성시장역에서 하차하여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방법이 있고, 2호선 대구은행역 및 3호선 북구청역에서도 경북대학교 셔틀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대학생 승객들이 신천력으로 모두 집중되지 못한다. 게다가 신천력에서는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다소 있어서 경북대학교 셔틀버스 외에는 시내버스 환승이 불편하다. 시내버스와 직접 연계되는 곳은 송나시장 인근에 있는 2번과 3번 출구, 신천내거리 시남지하도 방향에 있는 5번 출구밖에 없고, 나머지 출구들은 시내버스 정류장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률이 높지 못하다. 2면 2선에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하역이며, 승강장 벽면 색상은 연두색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2003년에는 중앙노역 화재 사고로 10월 20일까지 영업이 중단되었다. 그다지 많지 않은 이용률과 달리 2016년에 스크린도어가 우선 설치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